정치권 회장님 아들 왜 이러지? 뭐라고? 어디까지는 안에서 어디가? 왜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노래에 빠지게 이상한 감올리를 들은 욕 없이 부처처럼 떠나니다가 어둔 고요한 호수 땅을 닿으면 물과 함께 썩을 다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끝처럼 박수 끝이 없는 남들 중에 나와 너를 지쳐라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날로 스스로를 아시지 이제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끝처럼 끝이 없는 남들 중에 하나의 한 번 해보는 거야 끝이 없는 남들 중에 하나의 한 번 해보는 거야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신이 들어가고 햇살이 비추며 투명하던 햇살도 한 숙단을 만나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끝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끝처럼 모두 일어나 봄의 새싹끝처럼 모두 일어나 봄의 새싹끝처럼 10분 이제 찾아가다 10분 이제 찾아가고 작은 beneficial 1, 2, 3 이런다 이건다 보내 시작을 서로 감사합니다.